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. 그동안 공기를 키우셨잖아요. 믿어주세요. 그 다음에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,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해서 4세인데도 단체 못 키울 수 있어요. 그럴 땐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. 그 다음에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받아야 할 것을 주셔야 되고요.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. 잊지 마세요. 첫 수를 배부를 수 없습니다. 꾸준히 연습시키시고 엄마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. 그리고 결과 아닌 과정에 초점을 두고 격려하셔야 되고요. 엄마 생각만 강요하지 마시고 아이 생각을 잘 들어주시는 거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연습시키셔야 됩니다. 두 개 중에 뭐 할래?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. 몰라,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그럼 두 개 중에 뭐 할래? 이렇게 해서 자꾸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적절한 상모를 통해가지고 아이가 자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. 자꾸 안 하고 이렇게 혼날리미로 행동하는데 그래 엄마가 오늘은 봐줄게 이러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는 너 오늘은 엄마가 그러면 엉덩이 한 대야.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좀 결정해 주셔야 되고 쉽게 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려운 걸 좀 섞으시는데 해낼 수 있는 거를 70%, 어려운 거 30%. 그래서 충분히 해내는 경험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.